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C모듈 서브젝트4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서비스에 관련된 거 품질에 관련된 것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인력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좀 만족하는 어떤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서비스 관리자들이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이 파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하시는 모습들을 조금 상상해 보시면서 이 파트를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적 자원의 성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자원과 인적 자원은 다르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은 분명히 다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창출하는 노동 상품, 그렇죠? 직원이 노동형으로서 창출하는 그런 상품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죠. 인격체,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은 두 가지에서 계속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합리성이 중요하냐, 사람의 존엄성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사실 두 가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회사는 뭡니까? 수익 창출, 영리를 목적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회사는 돈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인 합리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 구성원의 존엄성을 무시해가면서 그것을 쟁취해야 하는 건가?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합리성을 우선하되 조직 구성원의 존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기업은 뭡니까? 경제적인 합리성이 우선되고 그 회사에는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어야지만 직원들한테도 그만큼 투자하고 보상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자원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요. 어느 정도는 그들한테 권한을 줘서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조직의 경영자가 첫 번째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릴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조직 경영서 왜냐하면 경영자가 혼자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경영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는 차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의 노동력의 특징을 한번 좀 보시면 개인의 노동력이라는 것은 절대 동질적일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질성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각자가 담당할 수 있는 직무는 다 다르고 직무 수행 능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영자는 이 직원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인적 관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표에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발이라는 것은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교육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교육해주면 좋아하세요? 좋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이 회사를 10년을 다녔는데 이 회사가 나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도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의 성장에는 과연 관심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직원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동기부여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승진관리죠. 승진관리 그리고 보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할 수 있죠. 금전적인 보상도 있을 수가 있겠고 혹은 그 아래 보시면 비금전적인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복리후생 제도도 함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경력개발을 잘 할 수 있게 관리해주고 이탈하지 않게끔 이직관리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는 인적자원관리의 하나의 요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 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적자원관리의 내용에서요. 자 우리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복리후생은 비금전적 보상 프로그램으로 동기부여와 만족을 가져온다 라는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서비스 인력을 잘 선발하는 거에서부터 우리 인적자원관리는 시작됩니다.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 직원이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가? 얼마나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자 모집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부 모집이 있고요. 외부 모집이 있는데요. 자 내부 모집이라는 것은 회사 내부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기존에 어떤 일을 담당했던 직원을 뽑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내 공모제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부 모집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굳이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검증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직원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직원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재직자들이 나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좀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내부에서 채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이 좀 안정됐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겠지만 단점은 뭡니까?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거나 뭔가 막 커야 되는 그런 기업들은 기존의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 자격자를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직 내부 이동의 연쇄 효과라는 건 뭐죠? 자 우리 한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조직에서 이 포지션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또 공석이 되죠. 그러면 또 이 조직에서 이 사람을 투입합니다. 그럼 여기가 또 공석이 되죠. 이런 연쇄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 내부 정치와 관료제 이런 건 뭘까요? 사실 그 내부 모집의 단점 중에 하나는 사실 정말 그 포지션에 그 사람이 필요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내 정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팀장이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로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단점들도 있다. 라는 사실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부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스카웃해 오는 그런 제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공개 채용. 그 다음에 뭐 수시채용. 그 다음에 헤드헌팅사에서 우리 직원을 소개받는 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아이디어. 굉장히 좀 이런 신선한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성장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세효과 일어날 일 없고요. 그 다음에 급성장기의 회사는 이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력직을 채용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직무 훈련 비용이 줄어든다. 왜요? 경력직들은 어쨌든 뽑아오면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뭔가 급격한 전환기 혁신을 해야 되거나 뭔가 내부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 내부 안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고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서 회사에 좀 이런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행동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 어때요?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그만큼 기업에서는 비용이 들 거고요. 자 선발 점수와 입사 후 성과가 안에 불일지. 어떻습니까? 그 조직 그 포지션에 정말 잘 맞는 직원이라고 뽑아놨는데 막상 뽑아놓니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성과가 나지 않은 그런 불일지 형상도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꾸 밖에서만 뽑으면 어떨까요?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나한테는 기회가 없는가 보다. 이러면서 좀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을 구분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요.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되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내부 모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자 1번, 2번, 4번, 5번은요. 전부 외부 모집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럼 선발을 했다면 이제 면접을 보셔야 되겠죠? 자 면접의 종류는 우리 교재의 6가지를 이제 실어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면접이 이제 계획 면접이 되는 거고요. 자 정형 면접하고 비지시적 면접은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정형 면접은 질문지가 있다. 그리고 비지시적 면접은 질문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은 비지시적 면접이 조금 더 자율성을 많이 부여가 되지만 다만 비지시적 면접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면접관이요. 조금은 노하우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을 좀 많이 보셨거나 숙련된 면접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비지시적 면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트레스 면접은 서비스 업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뭐 잘 아시겠지만 압박 면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조금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시거나 약간의 좀 심리적으로 좀 피로도가 높은 그런 질문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센스 있게 답변하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널 면접은 뭘까요? 다수가 한 명의 면접자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면접이 끝나고 퇴장을 하면은 우리 다섯 여섯 명이 어떻게 합니까? 의논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 면접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면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은 그 이력서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대면 면접으로만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직무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직무 평가가 있고요. 여러분들 조금 넘기시다 보면 인사고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거거든요. 자 직무 평가가 뭡니까? 인사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자 직무 평가하고 인사고가의 차이 자 직무 평가는요. 직무 간의 상대적인 어떤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해양운송회사다라고 했을 때 자 해양운송회사는 물품을 주문하는 일이 더 중요한가요? 선박을 청소하는 일이 더 중요한가요? 물론 뭐 우리는 직업적인 가치를 어떻게 따집니까?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력과 숙련도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최대한의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 분명히 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무들이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직무 평가가 되겠고요. 인사고가는 말 그대로 뭡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직원이 실제로 성과를 냈습니까? 이 직원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인사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직무 평가라는 것은 각 직무가 지니는 상대적인 가치 자 여러분 이거 절대적인 가치 나오면 틀리겠죠?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기업 내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무를 처리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직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위험한 직무도 있고요. 난이도가 높은 직무도 있고요. 책임감을 엄청나게 가져야 되는 직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놓고 그 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조금 더 보상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직무 평가라는 것 자체가 모든 조직이 다 똑같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회계사입니다. 회계사인데 자 A라는 회사의 회계사와 B라는 회사의 회계사가 분명히 하는 일은 비슷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평가받는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어떤 조직에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직무 평가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이제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직무 평가의 방법으로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서혈법이죠. 네. 그래서 A 직무가 있고 B 직무가 있어. 뭐가 더 우이야? 예. 그러면 얘 내려. 그렇죠. 그래서 얘와 얘를 또 비교해. 뭐가 더 좋아? 예. 그러면은 얘를 또 뭐랑 뭐랑 비교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혈법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이런 한계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분류법은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기업에서 기업에서